아하하하 예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덕분에 제가 밥 먹고 사네요 예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자 여기 코리안 스트리트 후드 대한민국 넘버원 이오시다 아 오늘은 조금 줄을 안 서는데 어제는 줄을 너무 서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바빠서 갔는데 오늘 네 모처럼 아주 귀한 네 촬영 기회를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네 전세계로 송출되는 김학철 먹방 네 와우 장안의 화제 자 이게 왜 인기가 있습니까 사장님 예 이게 찹쌀을 듬뿍 넣어 가지고요 찹쌀 네 그래 가지고 쫀득쫀득 하는게 기가 막히 맛있습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 네 우리 사장님이 아주 말씀도 쫀득쫀득하게 하시네 하하하 하하하하 장안의 화제이기 때문에 20년 전통과 역사가 호떡에 호떡 많이 사가지고 가시오? 예예 그래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 자 끝없이 이어지는 호떡의 행렬이오시다 자 이거는 길게 못짓고 3분안에 네 여러분들 많이많이 왕님 해주시고 여기가 저기 잠실 잠실새내역 지하철 잠실새내역 옆에 새마을시장 우리 저기 전통시장이 오시다 새마을시장 오시면은 우리은행 옆에 잠실금융센터 아 여기 제가 간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직접 반죽함 호떡매니아 와우 우리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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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잤죠?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? 네 다섯살부터 90세 이 손으로 하하하하 충쓰가 그런것들에 와우 요 호떡이 그냥 호떡이 아니구요 네네 두번 실패해가지고 두번 실패했어요? 다시 재기해서 하하하하 대박을 터뜨린 호떡매니아입니다 호떡매니아 상품명 이름이 호떡매니아 네 두번을 실패한것을 실패한것을 대단히 금지로 여긴 실패도 곧 성공의 자산이다 아 그러면 바로 그 증명해주시는 네 실패를 분석을 해서 하하하하 성공의 기름글로 왔습니다 와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저 저 포장해주세요 네네네네 한 다섯개만 주세요 네 다섯개 다섯개 운동을 하시나봐요 네 운동을 한강이 제 놀이터에요 운동하는데에요 운동하는데에요 제가 좀 네 근육이 근육이 아주 딴딴하게 뭉켰잖아요 네 저게 안색에 좀 잘 좀 포장해주세요 네 자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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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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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끝없이 이어지는 호떡에 행렬이여시다 와우와우와우 네 집아들이 이제 말 잘한다 네 잘하십시오 여전하십니다 입안에 찹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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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썹니다 네 김학철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 네 내일 이맘때쯤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조회수 네 백만 목표입니다 네 와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얼굴 한번 나와도 되죠 짠 오케이 와우 오케이 자 사모님도 얼굴 한번 화이팅 한번 해줘요 화이팅 한번 해줘 네 자 두 부부가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하하하 와우